한 번 확인하시죠. 뭐예요? 맞추고 가세요, 맞추고 가세요. 아, 제가요? 네. 끝내기 한다고. 아니에요. 끝내기 한다고. 목머리. 저는 기권하겠습니다. 알지는 못하겠다, 진짜. 쉬시는 시간, 지금. 박정현 선생의 그림입니다. 모습이 되는지 맞춰보세요. 끝내기 한다네. 끝내기 한다네. 끝내기 한다네, 좋아하고. 옆에 애들 물병 들고 서수도 가는 거네. 두 번째. 이쁜 여자고. 천오공. 혼내지니까, 송. 아, 예쁜 여자. 아, 진라면. 역시 애들이 기발하구나. 뭐야. 이쁜 여자. 사람이 환호를 하고. 단타. 끝내기 한타. 손. 여자? 동그라미 남이.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쉽다고? 네, 제일 쉬웠어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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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 예진. 손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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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어나. 야구장? 우측에? 뭐야? 흑척. 흑척. 흑척 담산? 설마. 사람주의에. 아, 이건 좀 모르겠다. 이거 뭐지? 뭐야? 가르치는 게? 이거 짠 거다. 이승엽 존. 좀 더 어쩌다. 키스 타입? 아니. 어? 이게 정감판인가? 아아. 미소식에 맞춰가세요. 자, 정현이 형. 손예진. 아닌데. 손예진? 아, 손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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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없다. 다섯 개? 정현이 너무 대충 입는 거 아이가? 아니. 안 되고. 세이리스 초이스에서는. 네? 시작. 살짝. 아, 그림이 그림. 누나. 신아. 손예진. 손예진. 아, 끝내기 한 더. 앞으로의 복은 뭐지? 피로는? 피로는? 피로는 뭘까요? 피로는 뭘까요? 자, 그럼 이거 하나요? 이거요 이거 첫 번째 거 뭔데? 네? 답을 말해야죠, 답을 잘 그린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맞춰 놓은 거예요 땡땡땡 몇 시상인데? 30분이에요 정답 숫자야 15분 글자 이거 뭐예요? 글자 수? 정답 수? 네, 정답 수 이게 손예진이네 가운데 거 손예진이에요? 네 맞아요 진짜 봤어요 맞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아, 정연이 제가 바로 맞췄어요 제가 바로 맞췄어요 두부리 이거요? 아니, 맞춰봐라고 스포 금진 스포 금진 키스 타임 키스 타임 키스 타임 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연이 선수 그림 실력이 되어서 정연이 형은 옛날부터 봤는데 이런 거 잘해라 이거 어릴 때 이런 어플도 쓰잖아요 어플 많이 해서 많이 정연이 형 거는 맞춤 게 쉬웠어요 잘해요 잘해요 최소한 개는 맞추더라 아니, 부담신데 한 개는 맞춰주라 한 개는 부담준 진짜 반대 손으로 보시면 안 돼 맞춰봐 진짜 맞춰봐 하나를 맞춰주라 하나를 맞춰주라 야구장 네, 야구장 정광판 아, 키스 타임 오! 키스 타임 이건 끝내기 안타 오! 맞어 오! 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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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저 맞춰쓰네, 이거! 이거랑 이거랑 반대 손으로 오지 이렇게 하아... 너무 너무 무렵네 왜 사자 위생 맞춰봐 아 맞춰봐 맞춰봐 맞추어 그냥 그림 그냥 맞추시면 돼요 어떤건지 어떤걸 그렸는지 맞추시면 돼요 사람 그림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다섯 글자 이건 정답이 다섯 글자 이거는 맞춰보세요 첫 여전 신라면 조합하시면 돼요 이게 중간권 조합을 해야 돼요 네? 중간권은 조합을 해야 돼요 조합 모르겠어요 하하하하 이거 이거 아 정말 네 한 글자씩 끊어서 한번 생각해 아 이거를요? 아니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얘 얘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생각해 볼게요 아니 이 글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손이 예쁜 여자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요? 손예진 손예진 아 아 아니지 아시겠죠 ihu och Schwartz 맞춰보십시오 뭘요? 그걸 에서 캐치만 devices 스며로そうですね 아 모르겠어 진… 모르겠어 이게 뭐야? 이게 답이 뭐예요? 손 잼 손 손 얘 얘가 왜 여자 예쁜 여자 신다가는 맞춰봤어? 이런 거 잘해 신다가는 손 여자 손 여자 들었잖아 저기서 그럼 여보 맞춰보세요 퀴스 타임 다 들었잖아 라스트 웨이츠에서 들었잖아 매일 맨 저거였는데 이거는 다 끈대기야 맞죠 왜? 물병 들고 있잖아 여기 끈기 다 맞아 젖병 아니었어? 젖병 젖병 나 이제 감사합니다.